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내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제림하시는가 속설에 따르면 비오는 수요일 밤 수요일 예배 때 오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비오는 월요일 새벽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제가 더 어려우는가 아마 월요일 새벽, 비오는 새벽이 더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힘입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풍수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경제생활 돈 사용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죠 10편 52편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재물은 사람을 음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는 항상 유혹이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이 닫힐 재물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고 살라 하는 말씀이죠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편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러나 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 삶의 편의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돈은 욕이라고 귀중한 것이지만 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서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탐하며 사는 삶이 결코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2장 15절 말씀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의 재벌 2세처럼 금수조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수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재벌 3세죠 이병철 씨부터 3대 재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3대의 이재용 살상의 삼성의 총수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죠 부가 수조원에 이르니까 상상이 안 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재산인데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략 결혼하듯이 다른 재벌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음란의 영에 휘둘렸는지 바람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번에 특검 조사 국정감사에 불려다니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도 계속 기소의 위험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많은 부가 있지만 그 부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이 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인가 소위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왕회장이라고 불렸던 정주영 씨의 아들 중에 정몽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회장이었죠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재벌이 한 거대한 사업 조족의 총수가 되었었지만 그 많은 부와 재산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또 안전을 지켜주도 못했습니다 재벌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너무 검찰 조사가 압박감을 줘서 그 검찰청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여 죽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부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재물은 언제 갑자기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대신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두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 소주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돈을 조차 살아가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소비해 가면서 끌어모았던 그 재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가버리는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요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7장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후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용서 하나는 공급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정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내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내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송을 부리면서 생각이 났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어요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눠주죠 대신 간구와 대인 간구,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세 가지와 그리고 우리의 간구 세 가지 우리의 간구 세 가지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둘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셋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드리는 그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간구의 내용 중에서 첫 두 가지가 바로 공급과 용서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진정한 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라면 내 모든 소망의 닷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물질과 재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재물을 의지하던 데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허탈한 소망을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그리고 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이 재물이 내 소망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고 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만 내 소망의 닷을 던지고 살리라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조하는 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고 유동치는 세상 가운데 좋은 털을 쌓아서 그 인생이 견고한 인생 장차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량의 일정불량의 재물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물질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신사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사신 사랑 의지하여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자비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